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이를 꼭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정하며 변치 않게 굳굳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겸손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심각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가 있었고 아버지의 편애로 가정의 관계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분노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상처와 아픔, 고통의 과거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향력 아래서 펼쳐지는 오늘은 여러분 상실의 시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에서 나의 오늘의 시간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 시간들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상실감으로 다가오거나 아픔으로 다가오거나 힘듦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란 여러분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상한 음식과 같아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과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억울함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협력자가 되어서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병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배신당했고 망한 것이 맞습니다 구멍 속에 던져졌고 노예에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코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내일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자신의 영혼을 짓눌고 찢을 만큼 아팠을 것입니다 충성되고 신의를 지켰던 그가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의 울분은 어떻게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도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오늘은 과거에서 비롯된 오늘이 아니고 미래에서 쏘아올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닉네임은 무엇이었습니까? 꿈꾸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으로 사로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신분은 과거에 왔던 것들로부터 되어진 걸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본인은 자기를 설명하고 이해하게 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미래의 시간은 성공과 출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해져버린 자신의 존재와 처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꿈과 뜻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접붙여져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 요셉의 긴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요셉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오늘 읽었던 45장 5절과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5장 5절과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형들의 악함이나 시기심 그리고 한 여인의 음모 즉 죄성으로 만들어진 죄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요 누가 봐도 죄로 얼룩진 이야기인데 오늘 요셉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도 단 1%도 단 한 푼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너무나 억울한데에 불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일하게 합니까? 요셉이 죄인들의 낯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웬 오지랖입니까? 아니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낯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총리가 돼서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많은 스토리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것들은요 죄의 결과물이었죠 그 죄인들로 인해서 내가 억울할 수 있고 그 죄의 결과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선의를 붙잡고 그 아픔과 고통이 정제와 판단이 되는 죄의 이야기가 아닌 악을 선으로 덮으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남들에게 전달할 때 나눌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뀌지 않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요 구구절절 아니겠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주먹을 지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형제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신뢰감과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누구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를 여러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죄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힘들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왜 죄의 피해자가 돼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빅둠이 아니라고요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고 계획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세상 정세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보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내용이 어떤 고통과 수치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과거 이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선포하면 현재의 힘듦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도대체 품을 수 없는 그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선포하면 지금의 힘든 이 현실은요 이 현재의 삶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망없는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밀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이야기는요 죄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형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는요 십자가를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수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를 이겨나가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비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가정, 부모, 자녀, 공동체, 직장 여러분의 학업 어떤 경우에도 죄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온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하면 우리는 그것의 수혜자가 되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 길게 37장부터 50장까지 써내려가는 요셉의 스토리는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이야기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와 명예와 자녀들이 잘 된 것 같은 예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망가진 것 같고 항상 힘들고 쫓게 다는 인생인 것 같은 야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로 요셉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뤄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삶의 주어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된다고요? 삶의 주어를 바꿔야 한다 여러분 이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폐하고 돼지꼬리 돌려야 돼요 주어를 바꿔야 한다 삶의 주어를 자 뭐예요? 요셉이 주어가 있을 때는 오늘 이야기의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어가 될 때는 뭐예요? 자선들을 보존하고 큰 구원을 베풀게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어가 됐을 때는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주어가 되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묵상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나를 팔고 해치고 악을 꾀하게 됐습니다 라고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분노하고요 형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50장에서 형들이 두려워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 요셉이 이제 그 악을 갚으려고 분노를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아는 거예요 왜? 요셉을 주어로 받거든요 그랬더니 두려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셉은 분노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구하기 원합니다 라고 묵상을 하면 요셉은 아멘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건 그렇구나 아멘! 형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되죠 사는 거니까 나를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갈 것입니까 아멘! 하고 할렐루야!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인생은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은 다 망가지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멘!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요 골리앗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자기들이 주어였어요 그러니까 창과 단창과 방패와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 어린 목동이 그 다윗이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멧돌 돌리며 나아갈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 전쟁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될 때는요 힘의 원리로 싸우니까 내가 적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내 능력으로만 싸워야 하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되면요 전지 전능하시고 무서워 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생은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니아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너무나 재밌습니다 열두 명이 정탄권을 보냈죠 열 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기엔 자기가 주어가 됐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수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요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요수와 갈렙이 뭔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장군이고 장사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어를 받고 놨거든요 내가 주어가 되면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들은 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주어로 하실 겁니까? 내가 주어로 살면 항상 여러분은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오늘은 애통함이 아니라 형통함이었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는 보았습니까? 그의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이거가 형들이 주어가 됐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어가 됐더니 뭐예요? 그 구덩이는 마른 구덩이였어요 형들이 주어가 됐을 때는요 힘이 있어서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채석장 같은 데로 팔려간 게 아니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보셔야 돼 이 주어가 바뀌면 상황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억울한 그 여인의 음모 때문에 그 여인을 욕보이려고 했다라는 그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 바로 사형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되면 그건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니까요 감옥에 갔다라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갔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옥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옥은 억울함이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가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그래 억울한 옥살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너 안 됐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주어가 되면요 술 맡은 관훈장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소잖아요 만남의 장소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철창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남의 장소라고요 감옥이 아니고 주어가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옥 같을 수 있어요 이놈의 직장은 철창 없는 감옥이다 그치만 거기서 어떤 만남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전혀 쓴 웃음을 하는 거 보니까 기대는 없군요 여러분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어떤 사업의 파트너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요 수많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요 죄의 이야기는 어? 야 그거 불행 중 다행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지륵같은 어둠 현실 속에서 찬란한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가파른 역경의 지점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견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밤하늘에 별들이 찬란하듯 그의 인생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꿈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요셉의 인생을 장악하면 더 이상 어두움은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에 떠오른 이상 여러분 어두움은 의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요셉은 추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견인해 나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나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뭐냐고 그게 말씀 안에 담겼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기에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견인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오늘을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애통함과 절망함의 광야입니까? 형통함과 소망의 광야입니까? 그 기준은 여러분의 낮과 밤을 인도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면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광야에서는 헤매다가 내가 그래도 노예로 살았지만 날락했던 애국의 생활의 끝지점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힘들구나 그래서 과거만을 기억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으로 가고 싶다라는 연민과 여러분의 낙담과 후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광야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광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읊조린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호를 바꾸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호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죄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로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형편이죠 말도 안 되는 상사를 만났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공시생으로 준비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평과 불만과 내가 나의 연민 가운데 있으면 세상 이야기로 끝나버릴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호가 바뀌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는 나와기를 원해 그것을 인내하며 내가 담담히 말씀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약 하나님의 섭리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에루살렘은 초토화가 돼버려요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되고 성전은 재건됩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 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이 악하기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게 예레미야 선포였어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바벨론만 묵상하면요 여러분 이건 세계사라고요 세상의 역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 이건 구속사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톱니바퀴에서 세상의 역사의 한 규퉁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아무런 벌품 없이 무가치하게 열심히 전전긍긍 살다가 끝나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구속사가 될 것입니까? 구속사가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라는 단어보다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고 회복했다라는 쪽으로 대부분 설교가 포인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용서와 화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원수를 대면 몸같이 사랑하라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오른쪽 대면 왼쪽 대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how?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요셉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셉은 집착에 가까운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애굽으로 팔려가 그 시점에서 요셉과 하나님에게는 강한 영적인 동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가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이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았잖아요 어머니 리부가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 때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 베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데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요셉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란 울타리가 없어질 때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시점 이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이건 적어 가서 한 번 이야기 아니 적어 가면 안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 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누구에게 아무리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주는 사랑이 그게 하나님과 결속을 반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그 풍족함이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속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풍족해서 생긴 문제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이렇게 전도 저번에 할 때 상속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딱 보면 딱 그렇더라고 부모님께 힘들고 어려운 건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딱 보면요 너무 풍족해 보면 해줄 건 다 해줬어 그러니까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안 해주셨고 이것도 안 해주셨고 이것도 안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풍족함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결핍과 부족함이 주를 향한 간절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비참한 곳에 던졌을 때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요셉의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거나 누구를 기대거나 누구의 울타리도 없는 홀로 서야 될 아버지의 사랑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때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요하가 그의 전부가 되니 그가 형통하더라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은 형통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펑펑 우는 거거든요 소리치고 우는 거거든요 이 울음소리가 어디예요? 애굽의 궁전에 다 울릴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갑자기 안 되잖아요 아니 형들하고 무슨 정이 있어서 원래 살 때부터 왕따였어요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 팔려갔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되면서 염륜이 생겨서 그렇다고 대성통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보자고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해도 아유 그건 아니지 한번 꼬래보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분풀이도 좀 해보고 약간의 복수도 해보고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그래도 안 되겠다 이게 이거지 어떻게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냐고 이게 말이 여러분 이걸 이루면서 의문점이 없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하고는 남이에요 왜? 나는 울분을 느끼는데 여러분 울어요 정말?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다가 한 5년 후에 왔어 근데 상처 준 형제를 봤어 근데 그걸 보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끌어안으면서 형제예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 쟤 안 갔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안 그러고 살짝 전사님 저 다른 손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셉은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여러분 분노를 띄웁고 복수를 뛰어넘어서 그리움과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형제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지난 날의 시간이 원망과 분노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움과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관대하고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이와 내가 당했던 모든 고통과 내가 당했던 모든 아픔, 억울함의 총량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저울지 해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크기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내가 관대한 것도 내가 표현력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교역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사라진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재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사망으로 여겼던 상처가 내 인생을 사명으로 이끄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없앨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만들었던 상처를 사명의 근거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죄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이제 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들 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들 놓으세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줬던 거 놓으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선포하는 순간 힘들었던 여자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선물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 이슬 같은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여러분을 견인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동에 던졌습니까? 누군가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감옥살이처럼 밀어넣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처지나 형편이 무엇을 말하든 여러분의 인생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겨울이십니까? 그러나 봄이 되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싹처럼 여러분을 이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호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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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주어가 바뀌면 나의 삶의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참하고 처참했던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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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